지난해 누적적자를 완전히 털어낸 공영 홈쇼핑이 지속적인 흑자 경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모바일 비중을 대폭 늘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본격 확대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전용 채널로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아름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홈쇼핑으로 지난 2015년 출범한 공영 홈쇼핑, 고강도 긴축 경영을 바탕으로 개국 이래 5년 연속 지속해온 누적 적자를 지난해 전부 해소했습니다. 탈 홈쇼핑 추세가 가속화하는 상황에도 지난해 사상 최초로 판로 지원액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흑자 경영 기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각오입니다. 그 핵심엔 디지털 전환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채널로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합니다. 쇼폼 콘텐츠 형태의 공영 라방 쇼클립을 제작 운영해 소상공인 지원 채널로 집중 육성하고 3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합니다. 아울러 협력사의 자금 유동화를 돕는 유통망 상생결제 실적을 7천억 원 규모까지 늘리고 이를 동종업계로도 확산한다는 보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이후 디지털에 대한 투자와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가속에서 TV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플랫폼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신채널 확대함으로 해서 소상공인한테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제공하겠습니다. 우수한 제품력에도 번번이 판로 확보에 애를 먹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줬던 공영 홈쇼핑이 모바일 전환기, 다시 한번 구원투수로서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